안녕하세요. 저는 리틀 뮤지션의 연출을 맡은 브러시어터 염융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술의 전당 자율소극장에 공연을 들어오게 됐는데요. 소극장인 만큼 관객들과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들과 열심히 재미있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리틀 뮤지션에서 모비치 역할을 맡은 정선경입니다. 저희 예술의 전당 자율소극장에서 저희와 함께 더운 여름 잘 헤쳐나가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직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리틀 뮤지션에서 모모 역을 맡은 김승환입니다. 김승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술의 전당 자율소극장에서 만날 것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힘 많이 받고 저희도 여러분 힘을 많이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틀 뮤지션에서 비비 역할을 맡은 서혜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공연 보러 오셔서 많은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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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리틀 뮤지션의 티티를 맡은 남유아라고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리틀 뮤지션을 하게 됐는데 좋은 공연장과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왔어요.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티티를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틀 뮤지션에서 루야를 맡은 김혜경입니다. 나는 루야. 저희 이번 예술의 전당 리틀 뮤지션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로비에서 루야를 찾아주시면 별건 없고 그냥 하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 역할을 맡은 환상하입니다. 네. 저희 리틀 뮤지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전하기 위해서 많은 배우들이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극장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오셔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쉐 역을 맡은 박소희입니다. 저희 리틀 뮤지션에서 저는 피아노로 무비치를 따라서 같이 여행을 하는데요. 한번 잘 지켜봐주세요. 저는 제일 앞에 있답니다. 우리는 리틀 뮤지션 리틀 뮤지션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내가 다가가도 돼요 네 아직도